업이라는 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. 무슨 과거에 내가 나쁜 일이건 여러 인연이 얽혀서 저한테 찾아오는 거거든요.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는다 치더라도 나한테 빚받으러 오는 일이잖아요. 그럼 자꾸 올 거잖아요. 그러면 빨리 육바람일로 의연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답은 있어요. 과거에 제가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봐요. 인생이 계속 되는 일이 없이 꺼예요. 그러면 이번에 빚 제대로 갖고 가시는 생이겠네요. 제대로 털죠. 육바람일을 하세요. 빚 제대로 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그 빚을 이용해서 큰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. 역경이 크면요. 또 더 큰 육바람일 내공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. 내가 이번 생에 겪는 불행이 악업의 결과물인가요?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인연이 선업 악업이 작용해서 그 변수가 이번 생의 결과물로 오는 거니까 꼭 악업의 결과물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악업 때문에 왔다 쳐요. 내가 누군가 괴롭혀서 내가 괴로움 받는다 쳐요. 그럼 의연히 받으면 돼요. 의연히 받고 육바람일 추가, 육바람일로 다 풀어버리겠어. 이런 각오가 있으셔야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운명을 개척하시기를 바라요.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답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여러분 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답을 알아서 그래요. 우리가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지은 수많은 업력도 도력, 양심에서 나오는, 자명에서 나오는 그 행위, 그 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. 육바람일에 맞게만 하시면 어떤 일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뀌니까, 정화되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